네, 보신 것처럼 노후된 시설들을 미래학교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가 몇 달째 사그러들지 않는 건데요. 반대하는 그 이유는 뭔지, 타시도 현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최희연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일단은 논란의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다시 짚어볼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노후 시설 정비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표를 간단히 보시죠. 노후 교사 개축에서 공간 혁신, 그리고 지금 이름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그러니까 그린의 요소가 들어간 거고요. 미래학교의 방향에 맞게 이제 학교에서 스마트 패드도 쓰고 와이파이 시설도 갖춰서 원격 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교실로 탈바꿈하자는 거죠. 모든 학교를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추진 초기부터 수조원을 들여 노후 시설만 바꿀 뿐 소프트웨어, 즉 시설을 뒷받침하는 콘텐츠는 빠져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본 축을 보면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지어주고 리모델링을 해준다. 이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뭘 반대하고 뭐가 논란이 되는 겁니까? 어제 유은혜부 총리는 다른 행사에서 이 논란의 이유를 소통이라고 간략하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을 탈바꿈해주는 사업입니다. 공간 혁신이죠. 그런데 공간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의 사전 단계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의 형태인데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겹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인 겁니다. 또 여기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도 깔려 있는데 혁신학교는 공부보다 다양한 활동 중심이라는 학습에 대한 우려가 기조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결국 혁신학교로 바뀔까 봐 반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떨까요? 교육부 담당자의 말 들어보시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올해 484개교 중에서 진짜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15%가 안 돼요. 혁신학교의 의도가 있으면 혁신학교를 많이 뽑았겠죠. 그리고 혁신학교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혁신학교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육부는 혁신학교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또 깊이 들여다보면 부동산과도 관련이 됩니다. 최근에 반대하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소위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한 명문학교들입니다. 이제 반대 목소리가 목 좋은 부동산 지역의 단체 SNS방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도 그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은 비싼 집값을 지불하고 좋은 학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이사를 가는 등 많은 비용을 치렀는데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에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학부모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다 들어보니까 유부총리의 소통의 부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 말고 타지역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문제되는 곳이 전혀 한 군데도 없는데요. 이제 서울의 경우 노후화 시설이니까 이제 대상 선정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해서 이슈가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타시도도 약 7곳 정도가 동의 과정이 생략된 곳이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틀린 건 아니고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타지역은 서울의 논란을 보면서 서울에 실탄학교가 있다면 서울에 배정된 예산을 우리 시도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서 이번에 철회가 된 학교들이 있지만 그 예산이 타시도로, 타시도의 바람처럼 타시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내에서도 노후화된 모든 학교가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서 노후화된 다른 학교에 이제 선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원래 물량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현재 철회를 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조금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또 교육부는 이렇게 학부모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 공무부터는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도 깔려 있기는 만큼 좀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의 시설과 콘텐츠가 잘 좀 갖춰지는 그런 결론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